안녕하세요 송경혜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수 솔밭에 낚시를 나왔습니다. 낚시의 고등어 탑색으로 나왔는데 지금 첫 캐스팅에 제가 첫 캐스팅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돌더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돌더미 나왔습니다. 저 빰이 한 대충 저 빰이 한 빰에 22가 나옵니다. 22가 나오는데 지금 봄 견에 27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다시 미끼를 갈고 아 바늘을 갈아야겠습니다. 바늘을 갈고 다시 고등어 나오는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밑밥을 추구하면서 한번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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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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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